주차하실 때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간발의 차로 주차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될 방법이 생겼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뮤니미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주차 티켓을 발부받았을 때 5분 내에만 영수증을 제시하면 티켓을 무효화시키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효가 된 티켓의 사본에는 영수증이 제시돼 티켓이 철회됨이라는 표시와 함께 뮤니미터 영수증의 번호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성명을 위해 전달됐으며 서명을 받으면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이날 다른 교통 관련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거리 청소를 위해 요일별로 주차 제한을 하는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부착되던 스티커를 쓰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주차 티켓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티켓이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범칙금 지연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통과시켓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이 통과시켓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이 통과시켓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통과시켓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